네 안녕하세요 악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수닝입니다 네 이제 일정표 더빙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일정표 캠 방을 들고 왔습니다 일정표를 더빙으로만 듣기 되게 지루하셨죠?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캠으로 일정표를 켜고 일정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토요일 1분은 살인자를 찾아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우리 또 어떤 식의 살인자가 나타날지 되게 궁금하고요 2분은 랜덤무기 전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블님과 핑맨님이 준비할 랜덤무기는 어떤 랜덤무기일지 생방에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1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정말정말정말 좋아하시고 정말정말정말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마크헤이지4 영웅의시대 23회차 날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무사히 살아있는데 과연 저는 어디까지 살지? 살 수 있을지? 또 어떤 국가가 멸망할지 이번에 일요일 날 또 23회차례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일정표호 캔방의 순윤이었습니다 미쳐버리겠다 이거 아무튼